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조태열 전주 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사람이 각각 외교안부 분야 전략가, 정통 외교관 출신의 경제통상 전문가로 자질을 갖추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보실 3차장 신설 방침을 밝히며 공급망 사령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